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이고 진주노 하룻이 어떻게 빨아요? 나는 지금 제니콘 그렸지 나는 윈드 드루다 절기로 능력을 주세요 나는 윈드 드루다 로이 완전 잘생겼어 윈드 완전 귀여워 이게 뭐야 로이 너 뭐하고 있어? 아니 저 내일 또 호주와 사우디 대해서 발표해가지고 너 유튜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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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공부하고 있을게요 수상한데 알았어 엄마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어? 윈도우 10에 엣지가 있다던데 한번 써볼까? 어 인터넷 어 어 뭐야 어 뭐지 마리아가 바로 와서 우와 완전 빨라 그냥 0.1초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어 어 역시 엣지의 클라스 짱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마리아와 친구들의 터니메카드깜짝 이벤트 윈도우 10이니깐요 터니메카드 1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자 먼저 터니메카드를 여러분들 5개 드리는 다섯 분에게는요 먼저 윈도우10을 설치를 하시고 함께 인증샷을 찰칵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친구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터닝메이커드를 랜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댓글에다가 윈도우10에 대한 좋은 점을 자세하고 진심이 담긴 댓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다섯 분에게 터닝메이커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윈도우10 설치 방법은요. 더보기나 아리 링크를 통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굿굿! 저는 윈도우10 설치하고 싶어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가볼까요? 네. 렛츠고! 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렛츠고!